자 시장이 어렵고 변동성도 크고 1000원만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4종목만 안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저희 스피드 종목 10의 톰과 제리 두 분의 환상의 조합으로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두 분이 소개해주시는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 첫 번째 종목은 영원무역 가져오셨고요. 다음 BGF 리테일, 다음 ETF를 가져오셨네요.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지 가져오셨고요. 다음 기아, 제주항공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하나금융지주, EV 첨단 소재, 진웨어, LX하우시스, 마인즈랩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선별해 오셨습니다. 잘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하다, 더 관심이 간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바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10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원래 ETF도 가져오셨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이따가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유찬희 대표님의 픽부터 가겠습니다. 네, 영업무역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류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류주가 고가 제품보다는 약간 중저가 브랜드 관련된 기업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방향 완화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인,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자가 격리도 이제는 없애죠. 연재됐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빠르게 리오프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야외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류주에 대한 소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년치 묵은 옷은 디자인을 떠나서 몸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몸에 맞는 옷을 새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 생산 제품 우븐인데 우븐이 직모입니다. 약간 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니트 대비해서 생산 타임라인이 좀 길어요. 그래서 공급망 충격에서 상당히 조금 벗어난 것이 지난 4분기 실적을 좀 좋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 물 백신이라는 의무심이 나올 정도로 왜 한 5, 60명 가지고 저렇게 방역을 강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생산 라인이 대부분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의류 생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시장 회복에 따른 OEM 회복 그러면 저는 충분히 영업무역, 우상향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영업무역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 금융시주인데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유창희 대표님도 금융시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타이밍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건데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셨시피 어제 저녁인가요? 어제 저녁부터 FOMC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이틀 중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3월에 0.25% 인상이 거의 확실합니다. 2.25%는 확실한 거고 0.5%가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랄까요? 이런 리스크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인 0.25%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게 되면 또 우리나라 시중금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예대 마진인지 순위자 마진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타금융주의사 대비 또 이 금융 부분, 은행 부분 비중이 높습니다. 하나금융주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비중이 6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대 마진에 민감하게 실적이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너무나 당연히 순위금 사상체대를 기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또 배당도 늘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나금융주의사 대비 타이밍상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아마 새벽이면 확인할 수 있겠죠.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올릴 것이고 올해 어느 정도 속도를 할 것인가 좀 체크를 해보시는 의미에서 은행주, 금융주 하나 체크 주셨고요.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이번 주에 중국 지수도 그랬고 홍콩 항생 지수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하락을 좀 만회하는 갭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1.43%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3% 가까이 상승세 2.94% 상승하면서 일단은 어제 그제의 큰 하락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 다른 증시, 일본 니케이지 수도 1.3% 넘게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 시장은 0.5%대 코스피가 상승, 코스타가 1.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BGF 리테일인다고는 어떠다 보니까 소비주 리오프닝 종목을 많이 했는데 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원자재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물가 상승 관련해서 과거와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경공업이었고 가발 팔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중화, IT 제품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게 상승을 상세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덜 빠졌다. 또 비슷한 거는 필수 소비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같은 거, 대형 백화점 못 간다라면 이런 편의점은 더 많은 이용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외출이 많아진다라면 야외활동이 많아지면 또 편의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익성 낮은 점포를 상당히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점포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계속 오상향하고 있고 오늘 조금 많이 한 6% 정도 급등이 와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저는 충분히 2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BGF 리테일을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웃분인 관련 종목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스몰 1950원 정도 스몰 캡인데 일단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상한가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의 상승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의 출발점에 가진 상태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로봇스타라든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비슷한 패턴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잠깐만 저볼게요. 오늘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이게 작년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달에 강시를 보는데 이것도 보세요. 지금 상한가가 나온 자리가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로보티즈로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상승폭이 급격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변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들이 그리고 어쨌든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고차 배터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해보게 되면 아마 이제 추세가 바닥이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차 배터리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는데 직접 한 건 아니고 850만 달러 정도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플로로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전고차 배터리를 개선을 했고 어쨌든 화재 위험 축소 그리고 충전 속도도 개선했다는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일단 거리량이 터지면서 한번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과연 상승 추세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이 중국 쪽에 ETF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전에 ETF 한 번도 가져왔었고 오늘도 가져왔는데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유럽도 지지난 중 5%씩 급락세가 나오고 홍콩도 어제 그제 이틀 연속 5%씩 급락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 일부 퇴출을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리고 선진 씨가 봉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IT가 있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IT 업체들이 생산을 좀 줄이게 될 수 있는데 이 봉쇄라는 게 1, 2주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우려감인 일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2주, 2주, 2주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더 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한 번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에 의해서 유럽계 자금이 좀 빠져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악재가 한 번에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유럽이 지지난 주에 고점 대비해서 23% 하락하고 나서 바닥 대비해서 한 12% 올라왔거든요, 단번에. 그러면 홍콩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갭상승은 출발했지만 저는 추가 상승보다는 행보를 하면서 조용히 마감할 수 있다. FNC 이슈 때문에. 그러면 저는 내일이나 내일모레부터 상당히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생지수가 18,50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약간 레버리지 좀 키워서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 홍콩과 중국 쪽 시장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ETF, 레버리지 ETF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정태균 팀장님이 진에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유창희 대표님이 제주항공도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자, 진에어부터 갈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조금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유가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또 벨달 아래선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이제 이 바람이 리오프닝 쪽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이따 제주항공에서 업황이나 이런 부분 자세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진짜 가치투자 관점에서 장기 매매하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테마 쪽에서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 최근 AI인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즈가 또 움직이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흐름을 좀 잘 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물론 장기 투자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종목을 발굴한 것도 있겠지만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유행하는 섹터라든지 테마 쪽으로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단기 중기 봤을 때 그쪽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또 리오프닝, 지금 중대본에서 어쨌든 반영체계를 또 완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리오프닝 쪽으로 또 시세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 아웃바운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인바운드 쪽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항공연 여행이 강했던 이유는 어쨌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우리도 리오프닝이라든지 오늘 위드 코로나 진행을 하게 되면 비어있던 공간들이 이제 좀 채워, 사람들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웃바운드,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웃바운드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인바운드 관련된 섹터라든지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에어 확인해봤고요. 다음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기아를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박하님이 기아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매수했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크라이나 이슈는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나. 제가 오늘 어떤 방송을 보면서 무릎을 쳤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밀린다.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시간은 걸리지만 처음에 3일 예상하던 것이 2주, 3주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잡아가고 있는 것. 이런 표현을 하기 뭐하지만 또 어떤 점령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슬슬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무관심해지는, 약간 무덤덤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약간 위축됐었던 섹터들은 저는 충분히 이제는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아 무시할 수 없죠. 계속해서 좋은 결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부족 현상은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반도체 부족이 더 강화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가스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 관련돼서의 어떤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저는 뭐 저밸류 종목인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 어제, 오늘 의미 있는 반등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최소 7만 5천 원, 8만 원 저리까지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많은 좀 하락을 나타냈는데 그중에서 기아를 좀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정태균 팀장님이 LX하우시스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미니멀지향님이 7만 4천 원에 이걸 들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이 차츈차츈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답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 매수가까지 가면서 팔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저는 이게 상승으로 추세가 좀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아시피 지금 LX하우시스 차트를 보시면 2020년 이후부터 2021년 초반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각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게 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이 나왔었다가 7월 이후에 아쉽게도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조정이 나왔고 이제 여든야든 확정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현재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시 매도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반등시 매도가 아니라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좀 더 가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가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게 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신고 제안을 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주된 어떤 정책 사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도 민간주도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 시장에서 이 건설사라든지 여기에 매출이 많은 회사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고급화 브랜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자의 브랜드라든지 고급 브랜드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고급인데 안에 들어간 내장제를 젓가락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창호시장도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건축 시장에서 특히나 창호시장 이쪽 같은 경우는 12만 가구에서 6만 6천 가구를 LX하우시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또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고급화 바람이 불게 되면 반드시 또 들어간 내장제도 고급화 바람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GS건사가 LX하우시스는 재건축에서 상대 같이 수출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X하우시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매도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홀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X하우시스 7만 4천 원에 들고 계신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렸는데 말이 좀 너무 안 빨랐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았습니다. 시청자분이 아마 마음을 놓으셨을 거면 조금 더 가져가자. 이제 반등 나올 것 같으시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마지막 종목 부탁드릴게요. 제재항공 저한테 아까 넘기시는 바람에 뭐 하나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면 못하러 올랐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조직 이슈는 단발성 이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유가가 안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오르다도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면 충분히 항공사들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특히 해외여행객 입국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나가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이주 격리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객세율과 충분히 이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가져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태근 팀장님도 진에어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주항공도 소개를 해 주셨고 마지막 정태근 팀장님. 네. 마지막 종목은 마인즈랩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 정권 초기에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디지털 뉴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빅데이터라든지 그리고 NFT, 메타버스가 강제했던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말 12월, 11월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바뀌게 되면서 단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진 게 일단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바뀌는 정책에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또 변동성이 날 건지 우리는 거기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 가장 근접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정권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AI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인즈랩이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AI 관련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로 마인즈랩 어제 또 급등이 나왔죠. 관련된 종목을 10가지 저희가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탑백 종목 들어볼까요? 유 대표님. 네. 제주항공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리오프닝 관련주 제주항공. 성태흔 팀장님. 저는 마인즈랩입니다. 마인즈. 역시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마인즈랩과 제주항공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빠르게 빠르게 또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